롱이의 목소리로 롱이의 목소리로 롱이의 목소리로 롱이의 목소리로 롱이의 목소리로 롱이의 목소리로 날마다 말하자면 연습을 해 꼭 하루에 내 바꿔가면서 다른 곡을 해왔어 올해 자주 많이 배웠어 엄청 배웠어 당가 어 1개까지 응 자 옵시다 이 오늘 쌉 지금 오탈자 몇 개가 있으니까 다음에 주석으로 잘 정리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석으로 정리해주는 거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선 이 가사대로 그냥 배우셔 전화가 시작 전화가 태평허면 태평허면 어무수무곤하려니와 하나 둘 어무수무곤하려니와 어무수무곤 세 번째 방에서 하나 둘 어무수무곤 어무수무곤 허려니와 허려니와 시절이 분유허면 시절이 분유허면 포연 단우 만날 줄을 포연 단우 만날 줄을 사람마다 아는 베라 아는 베라 아는 베라 아는 베라 아는배라가 아는바라 그 뜻이에요 아는바라 근데 그게 사투리식으로 해서 베라가 되어버렸더라구요 아는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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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나라 그 모진 청사 세 번째 파견 하나 둘 진나라 그 모진 청사 그렇지 천하가 태평오면 천하가 기다리고 태평오면 좋아요 하나 둘 엄무수무근 허련이와 세 번째 파견 하나 둘 엄무수무근 허련이와 그렇지 엄무수무근 허련이와 엄무수무근 허련이와 허련이가 올라가지 말고 엄무수무근 허련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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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요 시절이 분유하면 시절이 분유하면 시절이 분유하면 포연 단우 만날 줄을 포연 단우 만날 줄을 포연 단우 만날 줄을 포연이 아니고 포연 포연 단우 단우 포연 단우 전쟁 무기 용어잖아 포 포연 포의 연기잖아 그거 하고 나면 포연 그런 스모킹 포연 탄우 그냥 핏발치는 탄 탄우야 그래서 탄비 탄비 총탄비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쟁에서 좀 살벌한 무기들 그런 것들이 나온 거야 어떤 전쟁의 한 저기를 묘사해 주는 거지 이 분위기를 포연 단우 만날 줄을 포연 단우 단우 만날 줄을 사람마다 아늑은 배라 세 번째 박에 수작해야 돼요 사람마다 아늑은 배라 하나 둘 진나라 의무진 청사 하나 둘 진나라 의무진 청사 그렇죠 진나라에서 저기 뭐야 파악한 정치를 하면서 막 진시황부터 그 아들 호해왕 막 이러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주변 국가들을 탄압하고 많이 죽이고 막 알죠 분석행위면 막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자들을 다 보고 이웃나라를 막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막 엄청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우유방이 이제 들고 일어나죠 그러니까는 그 진나라의 모진정사라고 그렇게 여기 나와 하나 둘 진나라의 모진정사 하나 둘 진나라의 모진정사 맹호 독사같이 맹호 독사같이 심하토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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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조차 일탄 말가 사슴조차 일탄 말가 천하가 태평허면 천하가 태평허면 온 무숨 무근 허련지 왕 하나 둘 온 무숨 무근 허련지 왕 시절이 분요 면 시절이 분요 면 면 포연 단우 만날 줄을 포연 단우 만날 줄을 사람마다 아늑은 배라 사람마다 아늑은 배라 진나라 그 모진정사 하나 둘 진나라 그 모진정사 맹호 독사같이 맹호 독사같이 맹호 독사같이 심하토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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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조차 일탄말 사슴조차 사슴조차 누군가는 민요쪽으로 하고 있어 일탄말 이런거 하지마 일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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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단단은 깨끗하게 해야 돼 뻣뻣하고 도도하고 뻣뻣하고 이렇게 잡음을 축복해 민요같이나면 큰일나 이거는 그야말로 뻣뻣하게 천하 태 Hir 끝났 천하 태 평 그렇지 그렇지 엇무수무근 허련이와 기다리고 하나 둘 엇무수무근 허련이와 허련이와 이러지마 엇무수무근 허련이와 거기만 끌어올려 허련이와 엇무수무근 허련이와 시작 엇무수무근 허련이와 시절이 분유하면 시절이 분유하면 포연 단우 만날 줄을 포연 단우 만날 줄을 포연 단우 만날 줄을 맹호 턱사같이 맹호 턱사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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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맹호 턱사같이 맹호 턱사같이 심하 턱허니 심하 턱허니 사슴조차 일탄말가 사슴조차 일탄말가 사슴조차 일탄말가 조야의 영웅들이 조야의 영웅들이 조야의 영웅들이 성독자 뜻을 두고 강동어 강동어 성낸봉과 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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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무수무 건너려니와 하나 둘 어무수무 건너려니와 시절이 분유하면 포연 단우만 날 줄을 시절이 분유하면 시절이 분유하면 포연 단우만 날 줄을 포연 단우만 날 줄을 사람마다 아느근 배라 사람마다 아는 배라 진 나라의 모지인 청사 하나 둘 진 나라의 모지인 청사 맹호 독사 같이 심화 터거니 맹호 독사 같이 기다리고 심화 터거니 심화 터거니 심화 터거니 심화 터거니 배말과 사슴조차 일단 말과 초야의 영웅들이 질족자 뜻을 두고 곶고시 일어날지 곶고시 일어날지 강동구 성낸 봄과 강동구 성낸 봄과 강동구 성낸 봄과 음이 맞아야 되죠 강동구 성낸 봄과 강동구 성낸 봄과 강동구 성낸 봄과 강동구 성낸 봄과 성낸 봄과 성낸 봄과 강동구 성낸 봄과 업무숭은 허련이와 업무숭은 허련이와 시절이 분욕하면 포연 단우 만날 줄을 시절이 분욕하면 포연 단우 만날 줄을 사람마다 아늑은 배라 세번째 박 사람마다 아늑은 배라 진나라의 모진 청사 세번째 박 하나 둘 진나라의 모진 청사 맹호고 독사같이 심하터 거거니 맹호고 독사같이 심하터 거거니 심하터 거거니 심하터 거거니 사슴조차 일탓말가 사슴조차 일탓말가 일탓말가 초양의 영웅들이 초양의 영웅들이 질족자 뜻을 두고 질족자 뜻을 두고 곧꽃이 일어날지 곧꽃이 일어날지 강동구 성냉범과 강동구 성냉범과 강동구 성냉범과 강동구 성냉범과 쉽지 않아 강동구 성냉범과 꿈음이 많이 없으니까 음을 지대로 내줘야 돼 조금만 삐끗거리면 이거 우습게 돼버려 노래가 노래가 안같이 돼버린단 말이야 한번만 더 해드릴게요 천하가 태평하면 천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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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들이잖아 천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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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고 천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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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하면 태평허면 업무숭은 허련이와 하나 둘 업무숭은 허련이와 그렇지 시절이 분욕하면 포연 단우 만날 줄을 시절이 분욕하면 포연 단우 만날 줄을 사람마다 아는 배라 사람마다 아는 배라 진나라 윽보진 청사 하나 둘 진나라 윽보진 청사 맹호 독사 같이 시마 터거니 맹호 독사 같이 시마 터거니 사슴처 사슴처 차일 단말가 사슴처 차일 단말가 좋아요 초야의 영웅들이 질족자 뜻을 두고 초야의 영웅들이 질족자 뜻을 두고 곳곳이 일어날지 곳곳이 일어날지 곳곳이 일어날지 이런날지 형동아 성낸 봄과 강동아 성낸 봄과 성동호 성낸 범과 많이 좋아졌어요 천하가 태평하면 언 무수무건 어련이와 시절이 분유하면 포연 안우만 날 들을 사람마다 아늑은 배라 진나라 모지겐 정사 맹호고 독사같이 심하터 허건이 사슴초차일 단말과 초양의 영웅들이 질족자 뜻을 두고 곧본시 일어날지 황동호 성낸 범과 배태그 잠긴 용이 각자 기 병 힘을 모아 진나라를 별 별할 적어 손입정 관중자면 황홀이라 깊은 원약이 오진듯 오나리인듯 오이타초 폐왕은 당시 세력 힘을 믿고 배 그것 망독 고거단 마을과 무지한 태궁 이럴 아하 아무리 사례 구제 왕북원전 다 사례 사례 울들 하나님이 되신 사람 적어엉 붕 붙 추리라 벗어날 길이 없을 서냐 유능 최강 옛말씀을 길러보아 알리르구나 우위를 살펴보니 백무 황워걸장창 대검정도 금고 대기치며 영기방패 숙정패 주장 능장 사무창을 좌우로 들어 어허허허허 세우고 죽어 그 수자기를 반공 중하다가 높이 조약을 달고 자상해가 안지긴 영웅 일등 명장들이 다 모였구나 녹포홍대 호수염에 팔척장검을 비껴었으니 역발산 기계세라 당시고 그거를 초패왕은 대일상좌로 앉으시고 그나몬 영웅들은 제 차례로 들어 앉아 대사를 끄는 헌헌 광경이로구나 권리를 고역하며 걷고 지내보자 감사합니다 네 좌우로 네 감사합니다.